스켈리탈 시스템입니다. 우리 몸에 있는 뼈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. 하나는 몸통에 있는 뼈, 액시얼 스켈리튼 또 하나는 팔다리에 있는 뼈입니다. 펀디큘러 스켈리튼 여기에 뼈가 있죠? 빗장뼈라고 해요. 클레버클 그리고 어깨에 또 뼈가 있죠? 스케펠러 이 클레버클하고 스케펠러는 액시얼 스켈리튼 같은 데 아니에요. 아펜디큘러 스켈리튼에 포함됩니다. 마찬가지로 엉덩이에 있는 뼈, 힙본이라고 해요. 힙본도 어펜디큘러 스켈리튼에 포함됩니다. 자, 뼈 하나를 잘라봤어요. 여러분들 고기 먹을 때 뼈 자른 것을 본 적이 있어요. 보면은 뼈 바깥부분은 어때요? 색깔이 하얗고 그리고 속에 있는 부분에 비해서 딱딱하죠? 컴팩트 보온이라고 합니다. 속에 있는 것은 색깔이 어때요? 빨개요. 그리고 이것보다 이제 덜 단단하죠? 스폰지 본이라고 합니다. 자, 이 그림을 아주 간단하게 그린 게 바로 이거예요. 바깥에 컴팩트 본이 있고 속에 스폰지 본이 있습니다. 스폰지 본은 이름 그대로 스폰지처럼 생겼거든요. 다른 말로 구멍이 있다는 얘기죠. 이 구멍을 메둘레리 캐버티라고 해요. 이 메둘레리 캐버티는 빈 구멍이 아니에요. 속에 뭐가 차 있어요? 바로 뭐가 차 있겠어요? 골수 본 메로우가 차 있어요. 본 메로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. 레드 본 메로우 옐로우 본 메로우 자, 저 레드 본 메로우는 하는 일이 뭐겠어요? 혈액 세포를 만듭니다. 그리고 옐로우 본 메로우는 혈액 세포를 만들지 않아요. 뭐 하는 일이 없어요. 레드 본 메로우는 주로 액시얼 스켈리톤에 들어있고 옐로우 본 메로우는 주로 어펜디큐라 스켈리톤에 들어있어요. 보기를 들어서 백혈병 환자예요. 혈액 세포를 만드는 골수 즉, 레드 본 메로우를 좀 꺼내서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때는 이 액시얼 스켈리톤에다가 구멍을 뚫고 본 메로우를 꺼냅니다. 이 뼈를 보면 길죠. 롱본 롱본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여기 빗금 칠한 것은 돌이고요. 그리고 이것은 끈이에요. 끈 이 부분이 이렇게 돌 모서리에 좀 걸쳐 있어요. 이 끈을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돌 모서리에 이렇게 걸친 부분은 쉽게 달아 없어질 수 있겠죠. 저것을 막기 위해서 끈 중간에 이렇게 돌을 달면 돼요. 그러면 돌하고 돌은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마찰을 해도 이렇게 쉽게 달아 없어지지 않거든요. 이 돌이 보통 보온이고 그리고 이 보온이 세서모이드 보온 그리고 이 끈이 텐던입니다. 세서모이드 보온은 텐던에 달려있는 뼈예요. 그리고 다른 뼈하고 텐던이 움직이면서 다른 뼈하고 이렇게 마찰을 이렇게 합니다. 쉬운 보기를 들면 바로 무릎에 있는 무릎뼈예요. 자세히 Woah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